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상품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이거를 글로 보니까는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경제 쪽을 어려워 하시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잠시 후에 딱 3분 후에는 여러분 이거 100% 이해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투자 상품이에요 투자 상품 투자 상품 국채를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무위험 이거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채를 여러분들이 샀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 국채가 손실이 나게 되는 경우는 나라가 망하는 경우에요 나라 망할 경우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게 무서워서 국채 사는 걸 두려워 한다 여러분 여러분 갖고 계신 돈 원하잖아요 원하 국채만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도 휴지조각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정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신용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건 설명 안 드려도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무위험이구나 위험이 아예 없구나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5% 준대요 지금 5%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9월 달부터 확정졌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이제 기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이제 기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 물가가 안정됐어요 2%대로 이번 주에 CPI 발표된 거 PPI 발표된 거 특히나 CPI는 2%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금리 올렸잖아 뭐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으니 물가가 안정됐으니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기조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조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금 상품들 이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그런 거 5% 가까운 애들 있었잖아요 5% 넘는 애들이 있었고 그쵸? 걔들 지금 다 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짜리의 무의험 투자자산을 찾는다라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다 들어가셔야 된다 여유돈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거는 아셨을 거고요 그러면 국채도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라는 거는 국가에서 보증하고 발행하는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채권의 특성을 아시면 됩니다 채권 특성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예금과 채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금과 채권은 개념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 예금하시는 거 은행에서 예금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어 1년 만기 예금의 경우 1년 만기 10% 준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만원 넣으시면 1년 후에 얼마 받아요 천만원을 넣으시면 1년 후에 1100만원 되죠 예 1100만원이 되죠 어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채권은 다릅니다 채권은 저런 개념이 아니에요 할인 개념이에요 할인채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 1년 만기 천만원 짜리 채권이 발행된다고 하게 되면 10%짜리 10%짜리 발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채권을 얼마에 사는 거냐면 이 만기 결과가 천만원이라는 거예요 만기 1년 후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에 천원이라 잘못 썼는데 그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해하실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10% 할인을 받은 가격에 사시는 거예요 1년 후에 약정된 가격이 천만원인 거고 1년 후에 받을 약정된 가격이 천만원인 거고 지금 10%를 준다 그러니까 910만원 910만원 910만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천만원이 된다 이 910만원이 91만원 붙으니까 예를 들어서 약 예를 들어서 약 1,100만원이 되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재밌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10%니깐 아 어디갔어 10%니깐 910만원 910만원에 자 요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0%니깐 910만원이죠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5%짜리라고 치자고요 10%가 아니고 5%짜리라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비싸게 사야 되죠 얼마? 한 950만원에 사셔야 되죠 왜? 1년 후에 천만원을 받아야 되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10%가 아니고 5%면 그리고 만약에 20%다 그러면 여러분들 820만원인가요? 얼마 되나요? 대충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한 820만원? 오케이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가 뭐예요? 이자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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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자주냐 10% 이자주냐 20% 이자주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격은 뭐다? 이 채권 지금 살 수 있는 채권 가격입니다 이자율과 결국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이해되시죠? 5% 이자 5% 이자줄 때는 950만원의 채권이 발행이 되지만 10%로 이자를 줄 경우에는 910만원 20%로 발행할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820만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자율하고 채권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채권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채권은 두 가지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뭐냐 약정된 만기까지 보유시 만기까지 우리 요걸로 했잖아요 10%짜리 910만원에 사서 1년 후에 천만원을 받기로 했잖아요 만기까지 보유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 예 약정된 10% 이자 먹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약정된 네 이자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주식처럼 채권도 매매가 됩니다 뭐로 매매 되겠어요? 거래가 되겠어요? 채권 가격으로 거래가 되겠죠 채권 가격 올라가면 차익보고 매도 주식처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것만 딱 보시면 돼 요거하고 요것만 보시면 돼 지금 10%짜리가 910만원에 발행이 됐는데 시장에서 이자를 지금 금리 인하식이라며 금리 인하식이어서 7% 5%로 떨어지게 되면 이 채권은 얼마 95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지금 10%인데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식이가 인하식이로 맞물려가지고 현재는 10% 주고 있는 이 위치에서 5%를 주는 이 위치로 점점점점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채권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910만원에 910만원에 산 채권을 950만원에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 만기까지 끌고 가서 약정된 채권 이자를 먹든지 아니면 중간에 봐서 어 내 채권이 많이 올라갔네 팔아서 차익 내야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럼 됐네 그러면 여러분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기조적으로 기조적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0% 지금은 10% 이자를 이자를 시장에서 주는데 어? 1년 후에 7% 2년 후에 5% 예를 들어 3년 후에 어 3% 5년 후에 1% 그냥 준다고 쭉쭉쭉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 매수했었던 걸 팔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차액이 더 커지죠 만기가 짧으면 요만큼 밖에 안 올라갈 거잖아 만기가 요정도 되면 요만큼 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만기가 이만큼 되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요건 이해하시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으면 우리가 채권을 매매하면서 얻는 이득 자본 이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자본 이득이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만기가 짧으면 자본 이득이 적다 그러니까 요런 건 그냥 약정된 이자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매매할 이유 없이 만기가 길면 자본 이득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예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더 많이 먹는지 자 끝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자고요 이제는 이해되실걸요 이제 위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해되실 거예요 뭐냐 국채를 판대요 자 국채를 판대요 국채를 미국 국채를 판대요 연 수익률 연이자가 5.22% 래요 예 그리고 만기가 올해 말이래요 올해 말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네요 4개월 4개월 5.22%가 아니고 1년 기준이니까 4개월이면 3분의 1이잖아 연이율이에요 연이율 그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년 만기 6월 국채를 5.04%에 판매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요 부분 단기채는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 차익이 작지만 확실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반대로 만기가 긴 채권은 자본하락에 따른 자본차익 아니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깔끔하게 설명드렸잖아 똑같은 얘기죠 예 그렇죠 여러분 지금 5% 주는 상품 없어요 어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게 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로버트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나왔었던 명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그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천천히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들의 최고의 직원인 여러분들의 돈을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게 일하게 만드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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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